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따라다니며 대장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주범을 구속처벌 목소리를 높인 이들이 있죠. 이른바 대장동 버스를 출범시키고 주도한 이들의 이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역시 전강훈과 함께 연대했던 인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메타버스를 추격하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여온 대장동버스. 지난 7일에는 대장동버스 연합 출정식도 열렸습니다. 1호차를 출범해 첫 운행에 들어간 최인식 대표는 종북 척결 등을 모토로 2015년 애국당, 또 2016년 통일한국당을 창당했고 정동수 목사가 단임인 회 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2020년 1월 전강훈이 자유통일당 창당 당시 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전강훈과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평안함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2015년에 애국당에 계셨고 통일한국당 최인식 선생님 맞으시죠? 네. 내가 당 대표였었죠. 상당을 내가 했었죠. 교인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동수 목사님 교회 다니시는 거죠? 네. 선생님 전강훈 목사 집회에도 꽤 자주 나가셨었잖아요. 전강훈 목사님 집회에도 나갔었죠. 모든 애국 집회에 2003년도부터 다 나갔죠. 그럼 전강훈 목사가 한 것도 애국운동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애국운동 아니겠어요? 대장동버스 2호차를 운행하는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는 전강훈 팬클럽을 방불케 했던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를 전신으로 한 단체입니다. 온누리교회와 사랑의 교회, 세문환교회, 여기도순복음교회 등 대형교회의 장로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발기인 대회 당시 설교자는 김진옥 목사였고 전강훈의 멘토이자 윤석열 캠프 새시대준비위원회 고문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야트 호텔에서 신년기도회 및 하루회를 열고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 주장에 동조하기도 한 단체입니다. 이름과 형식만 바뀔 뿐 전강훈으로 대도되는 극우개신교회 반정부 활동이 대선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원입니다.